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영웅님이 어제 지인의 생일 축하 영상에 나와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영상은 지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영웅님이 찍은 셀프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이번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또 한 번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합니다. 건행이라고 축하 영상을 남겼습니다. 영웅님은 지금 정말 엄청난 스타가 됐지만 스타가 된 후에도 항상 한결같이 지인들을 챙기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번에도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직접 찍어주었습니다. 영웅님의 영상을 본 팬들은 영웅님이 학생같다는 댓글도 있고 또 너무 어려 보인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인을 축하하는 영상이 너무 훈훈하고 정겹다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팬들은 항상 지인들을 챙기는 영웅님 인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영웅님의 이런 인성갑인 모습에 우리가 또 한 번 영웅님께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영웅님의 한결같고 훈훈한 인성갑인 모습 보기 좋은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